네 ㄱ ㄱ ㄱ ㄱ ㄱ ㄱ 어디가는데 여기서 촬영해요? 네 어디가요 우리? 갯벌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죠? 네 ㄱ ㄱ 그런 건 아닌 거 같아 ㄱ ㄱ ㄱ 강원도가 어디에요? 아 ㄱ ㄱ ㄱ 자 여러분 오늘은 달려놓은 방탄 실미도 특집 실미도 특집 강원도 인재로 인재의 맑은 공기와 좋은 경치를 보면서 유치하게 한번 시작하십시다 점프에서 도착하는거 인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공기는 좋은데 기분이 별로 안좋아요 예감이 안좋아요 번지점프장 뭐 보이네요 배경이 안좋습니다 지금 배경은 실미도 특집인데 바울 소풍입니다 바울 소풍이랑 시민들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중국의 소풍이라는 이름으로 생존 아 생존? 다 절이 됐으니까 우리 팀부터 뽑죠 오늘의 충북과 지옥을 함께할 팀 다 지옥이에요 베댄치 위 베댄치 아래 2 2 2 2 2 2 2 1 2 가보시죠! 고고고! 자 지금 하나씩 깔때기를 장착하고 계신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뭔가요? 이거 태권도 할 때 하는 거예요 저희 서바이벌으로 왔습니다 서바이벌! 내 쏘고 가라! 제가 아까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B씨가 굉장히 본인이 서바이벌의 재능이 상당하시라고 본인 입으로는 서바이벌의 재능이 상당하시라고 어떻게 어떠세요 B씨? 제가 오늘 영데스에서 한 40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게임 팬인들의 증상을 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혼동하는 증상 팬이 샷담을 정말 득점 이제는 팀 우리가 인원이 한 명 더 그래 우리 세 명이고 네 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굉장한 핸디캡이 될 거예요 굉장한 예비군 방탄소년단의 몸을 담당하고 있는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몸을 가지고 상현이형! 우리 상현승! 이 분들은 처음 오는 분들이 많을건데 네 저희의 서바이벌을 와! 기럭지! 오늘 어떤 서바이벌을 하나 하게 되나요? 30분 안에 점령하지 못하면 리스폰수가 많은 팀이 지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바로 저희 바로 가볼까요? 가요! 방전! 고! 방어영 하나랑 엄무하는 사람 근육을 엄무하는 사람 하나랑 그 다음 중간에서 기지해서 있을 사람 하나랑 중간다리 역할을 주는 사람 하나랑 돌격수 두 명이랑 첫 판에 한 판을 가보고 처음부터 일단 그렇게 해보자 어 너가 하자마자 집이 어떻게 해? 파이팅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야 이거 맞힌다 Do what ever I, I'm stuck I'm stuck What you doing I'm coming up Hey I'm baby 하하하하하 으확 으악 내 대구 관련 으악 пов스카 핸드 한자 총알 없어 야 지랍 총알 없어 멈춰마! 망고! 이야! 없어요? 휴. 쪼. 야! 가! 멈춰마! 멈춰마! 야 쟤네 없다니까 야 쟤네 없잖아 야 쟤네 없잖아 야 그냥 뛰어 내한테 내한테 어 어 어 내한테 어 어 어 맞았어 이길 수 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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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생각보다 잘 숨겨야 해 그리고 만약에 몸이 안 숨겨지잖아 숨겨진다 안 숨겨지면 뛰어다니 뛰어다니 그리고 중간이나 뒤에서 보는 사람이 보이니까 잘 지시를 해줘야 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! 등기 오른쪽! 어차피 예능이니까 반말해 나 되게 멋있는 척 맞았다고 나 멋있는 척 진짜 많아 나 이제부터 멋있는 척 진짜 많아 야 쟤네 쟤네 초반부터 좀 빡대고 온다 뛰어 그냥 뛰어 나무로 다 나무로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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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신조하니까 초가 꺼진다 야 우리 장기전으로 가야 되니까 초가 신조하니까 우아 뛰어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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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ploy 고공아 뛰어 하아악 잘 봤어 으어가세요 calma 가오바 뛰어라 가오바 뛰어난 진짜 가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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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 뭐해? 뭐해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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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오마야 아 멘탈시네 손 손 없어요? 아니 그냥 오던데 나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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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조용히 야 잠시만 으 으 으 뭐에 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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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 발 남아줘. 동격이다! 동격하다는데. 나도 야, 나도 여기 많이 안 돼. 어, 야, 보자. 야, 여기 많이 안 돼. 확인해봐야지, 이게. 출연할 수 있게. 어, 무슨 소리야. 안 상품. 확인해봐야지, 안 상품. 아니, 네가 안 좋은 게. 아, 대체. 어이, 이 자식. 아니, 왜? 위험할 수도 있어. 자, 여러분 어떠셨나요? 아, 진짜. 아니, 서든어택. 일단, 제가 서든어택 그동안 캐릭터에게 미안함을 포함해서. 너무 힘겹게 썰어. 얼마나 아팠을까요? 맞아, 너무 아팠어. 아, 진짜. 마시면 갈 때는 안 맞을 것 같아요. 이거 무슨 않도록. 아니, 형 보면. 그만했어, 그만했어, 그만했어. 형 보면. 뒤에 무슨 진짜 디자인 할 것 같아요. 네, 재밌었습니다. 네, 재밌어요, 그래도. 좀 아쉽네요. 뭔가 한 번 죽으면 돌아갈 때 세 방씩 맞아. 사실 돼도 않는 목으로 열심히 했습니다. 결과를 말씀드릴게요. 네. 1라운드. 블랙팀 승리. 1라운드. 1라운드. 2라운드. 레드팀 승리. 우와. 이겼어. 이겼어. 블랙팀 총 리스폰 수 36번. 저, 저희요? 많이 했구나. 블랙팀. 36번. 36번. 레드팀. 서른. 4라운드. 4라운드. 네, überall. . 106번. ethics. 4룬. ふふrum. 첫 번째 라운드에서, 부정 리스폰 의혹이 발견되어. 공정하게 사륜의 쟁탈전은 보물찾기 현장에 가서 가위바위보로 이 형이 가위바위보가 아니 그 가위바위보는 아니 근데 잘 이시짓고 있어요 3번 했고 3번 했다고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저 3번 안 했어요 전 몰라요 저 얼마 안 했어요 아니 전... 이 형이 3번 했다고 난 너무 안 좋은데 아 됐어요 가서 합시다 우리 냄새나게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어우 똥네 자 그럼 보물찾기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배경이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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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종 너무하네 진짜 와 대박 여기 있다 이 바보들아 아아 무서워 아아 태어 Ana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어둠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